이 이야기는 뉴스에까지도 보도가 됐었던 그런 사연 이야기입니다. 철수야 철수야 하고 이렇게 또 부르는거에요. 한 남자가 핸드폰 화면에 울었다는거에요. 그 물건을 타고 또 다른 사람한테 가고 또 이렇게 타서 그 사람한테 해꽂이를 할 수도 있고 그런다는 뜻이에요. 안녕하세요. 또치 아마이콜. 또치 입니다. 아따 날씨가 겁나게 춥네요. 바로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아... 엄살 그만 부리고 얼른 사연 얘기 하도록 할게요. 공포사연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follow follow me 안녕하세요 또치님 사연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좀 정리해서 보내느라고 늦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내년에 보내도 돼요 이렇게 보내주신 것만으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보내주는 사연은 사연자의 동생 친구에 관한 사연입니다. 직접 겪었던 일이고 사연자 분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 사연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법한 그런 사연이라고 해서요. 자 여기서 이 사연 이야기를 잠깐 제가 이야기를 하자면은 디테일하게 얘기는 못해요. 사연자 분이 좀 이렇게... 알죠? 이 이야기는 뉴스에까지도 보도가 됐었던 그런 사연이야기입니다. 돌아가신 분은 군인이었고 부대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이야기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알법한 사람은 알고 뉴스에서까지 이렇게 보도가 됐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가 동생 친구는 좀 억울하게 생을 마감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동생 친구분이 돌아가셨을 때 사연자 분 동생은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장례식장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돌아가신 분 친구분들끼리, 지인분들끼리 해가지고 우리 친구 절대 우리 서로 잊지 말자 하는 그런 의미로 해가지고 돌아가신 분의 물건을 하나씩 이렇게 나눠줬단 말이야. 그렇게 동생은 폐렴으로 장례식장에 가지를 못하고 동생은 퇴원을 하고 직장으로 복귀를 했어요. 그렇게 직장에 복귀를 하고 나서부터 자꾸 동생한테 이상한 일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한참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사연자 동생 이름을 부르면서 철수야 철수야 하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요. 응? 왜 그러지? 뒤로 또 이렇게 둘러봐도 아무도 없어. 내가 뭐 학교 들었는가? 그런 생각에 다시 직장에 복귀를 하고 있는데 또 어디선가 철수야 철수야 하고 이렇게 또 부르는 거예요. 뭐지? 너 이렇게 뒤를 돌아와 봐. 그런데 주위에서는 아무도 철수를 부르지를 안 했어요. 그리고 이런 일만 생긴 것이 아니라 멀쩡했던 형광등이 갑자기 깜빡깜빡 거리기도 하고 아 그래 형광등이 그렇게 깜빡깜빡 거릴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 형광등의 깜빡이는 횟수는 누가 봐도 너무나 소름 끼치게끔 깜빡깜빡깜빡깜빡깜빡 막 이렇게 거리는 거예요. 또 이런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연자가 이렇게 직장에서 근무를 하던가 아니면 집에 있던가 그러면 자꾸 사연자의 옷을 누군가가 이렇게 옷을 착버리고 잡아당기고 막 그런 일까지 생긴 거예요. 그러던 중 외할머니 댁에서 다 같이 저녁을 먹고 있어서 저녁을 먹다가 집안에 음식 냄새가 많이 나서 환기를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연자가 열어놓은 문을 닫히러 밖으로 나갔어. 그런데 저기에서 왠 남자가 검정색 옷을 입고 어두운 골목길에서 이렇게 뚝뚝뚝 걸어오는 거예요. 아 저거지? 하고 사연자도 넉넉하게 이렇게 보고 있었어. 그러다가 그 남자가 사연자의 귀에다 대고 억울해 억울해 그러면서 뭉얼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뭐지? 하면서 사연자는 놀랬지 이상한 사람이네. 하면서 그냥 그렇게 넘어갔어.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엄마가 꿈을 꿨단 말이야. 엄마 꿈은 사진을 찍는다고 엄마가 스노우 어플 그거를 켜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는데 한 남자가 핸드폰 화면에 울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카메라를 치우면은 안 보이고 다시 카메라를 이렇게 엄마 쪽으로 한 문은 다시 그 남자 형체가 보이고 근데 그 남자 형체는 한 20대 초반의 남자가 침대에 이렇게 기대껴 가지고 엄마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서 사연자의 엄마가 꿈에서 사연자를 부른거야. 그래서 철수야 이리 와봐라 이리 와봐라 이거 봐 이거 봐 좀 이상하지 않냐 하면서 엄마가 이 얘기를 한거야.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사진을 찍으려고 이렇게 하면은 이상한 남자가 자꾸 이렇게 보인다. 그렇게 하고 혹시 너 이 남자 알어? 하면서 꿈에서 사연자한테 물어봤어. 그렇게 해가지고 꿈이 깼고 그리고 그렇게 엄마가 이런 꿈을 꾸고 나서 며칠 뒤에 삼촌 지인이 돌아가시는 일이 생겼어. 그렇게 집에 와서 삼촌이 집에 돌아왔고 집에 와서 이야기 하던 도중에 엄마가 그랬지. 삼촌하고 철수한테 물어봤어. 혹시 너 20대 초반에 된 사람들 중에 혹시 죽은 사람 혹시 있냐? 이렇게 물어봤었지. 근데 그때서야 사연자 동생이 얘기를 한거지. 내 친구가 미만저만 일이 있어가지고 부대에서 억울하게 죽은 친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거야. 그렇게 어머니는 집안하고 친하게 지내는 스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 자꾸 꿈에 어떤 젊은 남자가 자꾸 보이고 철수한테 철수도 얘기를 했지. 어머니한테 이런 이런 일을 겪었었다. 그런 이야기를 스님한테 다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그 물건을 태워주라고 하셨어. 그렇게 태워주라고 했고 스님이 좋은 날까지 이렇게 받아주셨어. 그리고 스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하셨어. 돌아가신 분의 물건을 나눠가져서는 절대 안되거니와 그거를 기념한다는 뜻으로 물건을 만들어서도 안된다고 하셨어. 저승을 가지 못하고 물건을 타고 다닐 수 있음을 알려주셨지. 자 여기서 저승을 가지 못하고 물건을 타고 다닌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죽은 사람이 여기도 내 물건 이래서 이리 가고 옮겨가고 또 친구끼리 나눠가졌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물건을 타고 또 다른 사람한테 가고 또 이렇게 타서 그 사람한테 해코지를 할 수도 그런다는 뜻이에요. 자 이해하셨죠? 동생이 하는 말이 친구의 사정상 길을 챙겨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그리고 벌써 그 친구가 돌아가신지 벌써 1년이 다 됐을 무렵이요. 그래가지고 사연자의 동생이랑 해가지고 친구의 길날 물건까지 태워주려고 이렇게 갔어. 근데 물건을 태워주려고 갔었는데 쫙 가보니까 입구에 새끼 고양이가 하나가 있었단 말이야. 원래는 없었던 새끼 고양이였거든? 근데 마치 사연자 동생을 기다리듯이 이렇게 앞에 나와있는 거예요. 그렇게 물건을 태우려고 했을 때 고양이가 사연자 동생 옆에 이렇게 앉았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돌아가신 분은 그 친구분이 물건을 태워주려고 불을 붙이고 붙이고 근데 조금 붙다가 다시 붙였다가 다시 붙였다가 다시 후 얘기를 했어. 친구야 억울하게 너 이렇게 죽은거 알고 있다. 그리고 친구들이 사는게 바쁘고 다 자기만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 너를 이렇게 챙기지 못한 점 미안하다. 그리고 널 잊은게 아니라 다 알고 있다. 너를 항상 기억하고 항상 너를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연자 동생 옆에 있던 고양이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고양이가 대답을 친구가 대답하는 것처럼 야옹 야옹 하면서 맞장구 치듯이 고양이가 야옹 야옹 하면서 대답을 한 거야. 처음에 그 고양이를 봤을 때 고양이가 눈빛이 날카로웠었거든. 근데 사연자 동생이 이런 말을 하고 나서부터는 고양이가 눈빛도 선하게 변하기도 하고 그런 것도 사연자 동생이 그걸 보니까 놀랬다 하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잘 안 타던 물건도 쉽게 이렇게 불이 붙었고 그렇게 하고 나서부터는 사연자 동생한테 누가 이렇게 부르던가 아니면 이렇게 옷을 잡아당기던가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구독 안 누르신 분들 있으면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날씨가 많이 춥네요. 추운데 이렇게 나와있는 토치 좋아요 한 번씩 부탁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이만 들어가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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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